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골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하미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하미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현실은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는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나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신앙에 여러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마실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종말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또 이런 종말론의 문제는 간혹 그들의 삶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미련을 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나태하게 살고 또 직업을 내려놓고 책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이 종말론과 관계된 내용이 어제 본 3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로 바울이 시작을 해서 이 내용이 다시 5장 23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성경의 구성을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앞뒤로 같은 내용을 먼저 반복해놓고 그렇게 틀을 만들어놓고 그 속에 자세한 이야기들을 그려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큰 틀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과 5장 그 내용들에 걸쳐서 그 흠이 없고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오늘 4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가요? 또 거룩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부부관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하였는데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내를 대할 때의 충동적인 정욕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지만 현대에는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정욕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자체를 존중하며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렇게 육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색욕을 따르는 행동이다 이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절에 보니까 다른 형제를 해야 하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충동적으로 정욕의 대상으로만 대하는 마음은 결국 이웃의 배우자를 탐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형제를 해롭게 하고 또 속이는 일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람나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을 깨트릴 수 있는 악한 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존귀히 여길 줄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욕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내 자신이 작은 왕로루스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죄의 실체에고 근원이죠. 부부간의 성적인 태도와 마음은 그 근원적인 죄가 표면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은 징벌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육신의 만족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존귀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어떠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 민간이 민감하게 복종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대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격으로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주님 앞에서 작은 왕로를 타면서 이방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지적하는 거룩한 삶은 자기 생활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그 시작부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연약하고 어려운 모든 이들과 서로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헌신하였던 그런 삶이었죠.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공동체 생활에 보탬을 계속 주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기를 힘쓰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 대살로니가 지역 외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까지 돕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간혹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자기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서 공동체의 재정에 이렇게 기대어 살아가려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다른 일을 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충만하고 또 흘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제를 돕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작은 왕로로 타면서 자기 육신의 원함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남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나누는 것까지 내가 바라지 않는다 나누는 것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해라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최소화는 자기 손으로 일하며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볼 뿐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돕는 데까지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위하여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자신들은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그들의 가족과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런 고민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육신을 능히 다시 살리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주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자들 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날에 동일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 외에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인 것이죠.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왕이신 주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은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활신앙의 간점으로 보면 그리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육신을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다시 살리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또 염려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깊이 믿어보시라고 그렇게 건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음란의 뿌리가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을 외면한 채 작은 왕로로 타며 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복정하며 성령님의 인격으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정욕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음란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 다스림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외면한 채 또 주님을 무시한 채 제가 주님 앞에서 작은 왕로로 타며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무시하듯이 또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존중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내를 또 남편을 정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아버지 해소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계신 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귀히 여기며 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속이거나 아버지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에게 아버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녹처럼 주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을 확신하며 예수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와 관계되는 사랑하는 이들이 이 부활신앙과 예수 동행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쁨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영원토록 저희와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나님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육신은 죽음 이후에도 주 예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염려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의 심령을 설명하여 주고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아버지 알려주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자 건면하며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녹과 같이 아버지 주님 헌신하며 동행하며 살다가 그대로 주님 품으로 옮긴 바되는 저와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